돈이면 안 되는 거 없이 다 되는 세상이지만 인생만큼은 억만금을 줘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귀한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이 들어서까지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백투더퓨처나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이 과거로 돌아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세월이 흘러 다시 오늘이 되었을 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동감하면서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습관대로 살지 않고 자그마한 무언가라도 바꾸면 우리의 미래도 엄청나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로 되돌아가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우리가 과거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소중한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값진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합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값지게 살지 못하면 너무나도 아깝죠. 값진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인간관계 재정비입니다. 봄이 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봄맞이 대청소를 하죠.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물건들이 있다면 당근마켓에 내놓기도 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집안 안팎을 정리해야 생활이 정돈되고 집안 공간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하듯 인간관계도 주기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서로 연락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 주소록에 남아있다면 세월과 함께 지나간 사람이니 그냥 깔끔하게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 상처 준 사람들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정리해야 합니다. 마음 졸이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미워해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연연하면서 소중한 내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좋은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 한동안 연락을 못했다면 서로 대청소 대상으로 분류되기 전에 다시 연락해서 관계를 복원하는 적극적인 행동도 아주 좋습니다. 대청소라고 꼭 버려야 할 대상만 찾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뜻밖의 옷장에서 입을 만한 좋은 옷을 발견하는 것처럼 옛 친구를 찾아 관계를 복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형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로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도 있죠. 성공담을 들어보면 대부분 아침 4시, 5시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이기보다는 새벽에 가까운 그 이른 시간에 일어나기 위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깬 시간만 말하고 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형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은 늦어도 밤 10시면 잠을 잡니다. 생체 리듬에 딱 맞게 생활을 하니 그 이른 시간에 맑은 정신으로 깨어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술도 절제해야 하고 늦은 밤까지 TV를 보며 깨어있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해야만이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관리에 철저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말입니다.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뿜어져 나오는 시간에 잠들어야 숙면을 잘할 수 있고 피로회복과 원기를 보충하는 데도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이런 생체 리듬을 최대로 활용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침형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일찍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찍 잠자리에 들어 숙면을 하자는 거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기적인 운동이 아닌 지속적인 운동을 한다. 운동하는 것만큼 시간을 값지게 그리고 빛나게 쓰는 일도 없습니다. 더구나 운동만큼 우리가 노력한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운동의 결과는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잘 나오기 때문이죠. 운동으로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과 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그만큼 재밌고 보람찬 일도 없습니다. 세상사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재미없다지만 내 몸만큼은 내 뜻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의지와 실천이 따라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달라지는 몸매와 능력치를 느끼면서 우리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면 자기 몸부터 챙기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몸매가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마음만 먹고 하루 이틀 운동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쓸데없는 고집과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강박은 마음의 족쇄이고 감옥입니다. 습관적 강박에 사로잡히면 평생을 감옥살이하는 죄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죄수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죄수는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우는 것이니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강박은 불안으로 마음이 아주 힘들죠. 그러니 죄수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강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훌륭한 면만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집안을 깨끗이 하고 싶어 계속 쓸고 닦아야 하는 강박 흐트러진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강박 외출한 후 가스레인지를 끄고 나왔는지 현관문은 잘 잠갔는지 하는 불안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 외출하는 동안 내내 마음이 찜찜한 강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관적인 강박이 꼭 눈에 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징크스라고 생각하는 것도 강박일 수 있고 식후에는 커피를 꼭 마셔야 한다는 것도 강박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강박 증세라면 전문의를 만나봐야 하겠지만 낮은 단계의 강박이라면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몰려오겠지만 오늘은 10분,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렇게 견디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으로 내성을 키울 수 있고 또 익숙한 행동에서 벗어나 새롭고 낯선 경험과 행동으로 강박의 영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나오는 시도도 해볼 만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나 좋지 못한 관계를 바꾸고 정리하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큰 파장을 미치고 놀랄만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는 우리의 값진 인생에 대한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값진 인생만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